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은 잠 못 드는 밤이 됐을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를 오래 했건 또 선거를 오랫동안 겪어봤건 모두들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밤이 됐을 것이다.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모두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 무서운 민심 앞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당은 아마 승리가 굉장히 어색했을 것이고 여당은 패배가 어색했을 것입니다. 모두들 5년 만에 처음 겪어보는 승리고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야당은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보질 못했습니다. 패배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오늘부터 빠르게 이제 전국은 대선 후보들이 중심이 되는 대선 후보들의 경쟁 국면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은 완전히 전국의 중심에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대선 전국을 전망하고 전략을 짜는 데는 이번, 뭐 오래전에 정치 경험, 오래전에 선거 경험을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기억을 이번 보선 과정에서,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보여준 이런 행태를 기본으로 앞으로의 절망을 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번 보선, 특히 총선이 지난 뒤에 지난 1년간 보여줬던 보선 전국에서의 이 행태들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이 지난해 총선에서 무려 180석을 여당에게 몰아줬던 민심이 이번에는 정반대로 야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앞으로 11개월 뒤에 있을 대선에서는 또 전국의 향배가,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많은 지금 여론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이 중도층, 스윙부트라고 하죠. 소위 실용적으로 투표를 하는 계층. 20, 30대를 중심으로 중도층이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11개월 동안 펼쳐질 대선 전국의 주인공은 윤석열과 이재명이다.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어떻게 접목하느냐. 어떻게 접목해서 야권의 단일후보로 나서게 되느냐. 이재명이 민주당과 어떻게 접목해서 여권의 단일후보로 나서게 될 것이냐. 그 과정이 이제 대선 전국의 핵심 쟁점, 핵심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 전체를 결정짓는 그렇게 보입니다. 먼저 지금 야권의 대표적인 대선후보인 윤석열. 윤석열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윤석열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국민의힘이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합당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새로운 지도체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주호영이가 당을 이끌게 되겠지만 이제 5월 말이 될지 6월 초가 될지 전당대회 날짜를 정하게 될 겁니다. 이제 야권 전체를 통합하는 모양으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드는 전당대회를 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이 전당대회에 합류하느냐. 아니면 윤석열이 소위 말하는 제3지대에 나가 있다가 4, 5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를 뽑는 과정,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이 시작되는 9월쯤에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어떤 형태로든지 접목하느냐. 이 두 가지가 윤석열 앞에 남아있는 선택입니다.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둘 다의 장점은 서로 또 단점이 됩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있게 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이 점에서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접목을 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이 야권을 지지하는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 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그 다음 야권 지지자들에게 좀 불안한 후보 단일화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지금 민주당이 극심한 분열을 겪으면서 민주당이 아마 윤석열 죽이기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민주당 스스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살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아마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의 더 가공할 정도의 선거 공작 기획을 통해서 윤석열 죽이기를 나설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윤석열로서는 정치 초년생인 윤석열로서는 일찍 국민의힘과 접목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월이나 9월 야권 후보 단일화 야권 후보 선출이 본격되는 그 시점에 윤석열이 합류하는 것도 장점은 많습니다. 그 시점까지 윤석열이 제3지대 또는 제3플랫폼에서 머물면서 이번에 보여준 이 엄청난 규모의 중도층 중도층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무게감, 정치적인 중량감을 키워가면서 또 야권 후보 통합 선출이라든지 모양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모양을 연출하면서 국민적인 기대감을 모으면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지난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안철수와 오세훈이 보여준 그대로입니다. 이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금 폭발적인 지지가 야당, 야권에게 향하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있게 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이 시점에서 5월쯤 시점에서 윤석열이 합류하는 것도 국민의당 안철수와 함께 합류하는 것도 한 모양새다, 좋은 모양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철수도 지금은 안철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당권을 도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안철수 쪽에 여러 가지 확인하고 나오는 얘기로 하면 안철수도 대선 도전하는 부분을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안철수도 윤석열과 함께 좋은 경쟁자로서 대선 후보 경쟁을 같이 나설 수 있는 만큼 이제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부터 안철수, 윤석열이 함께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정치 초년생인 윤석열로서의 리스크를 줄이게 되고 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아마 하게 될 그 엄청난 윤석열에 대한 정치 공작, 윤석열 죽이기 그것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과 빨리 접목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소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누구도 이재명이 민주당의 주류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비주류고 비문이고 반문에 가깝죠. 반문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의 길을 걸으면서 엄청난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 있어서 선거에서 크게 패하고 엄청난 분열을 겪는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분열과 갈등 속에서 오히려 지지 기반이 넓어질 수도 있고 그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폭발적인 지지율 확보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란은 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게 흔들리면서 또 새로운 모습을 잡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유심히 봐야 한다. 이 민주당 여권이 전체가 분열하는 이 와중에 이재명이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문재인 정권, 문재인에 대해서 아부하는 형태로만으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재명은 민주당 여권 전체를 어떤 형태로든지 다 쌓아안고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려고 하는 이재명의 스텝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로 인한 여권의 몰락, 여권의 분열 이걸 이재명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여권으로서는 현재 이재명밖에 믿을 대안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재명과 같이 레이스를 펼쳐줄, 그러니까 야권에서 윤석열과 같이 레이스를 펼쳐줄 안철수가 있듯이 이재명과 같이 레이스를 펼쳐줄 다른 누군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친문후보 쪽일 것 같은데 지금 정세균도 다음 주에는 국무총리직을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게 정세균이 될지 또 이낙연, 이낙연은 이제 책임론에서 피해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누가 될지 이재명과 함께 경쟁 레이스를 펼쳐줄 사람을 누구로 뽑느냐, 누구로 만들어 가느냐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제는 중도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후보들이, 합리적인 정치인들이 활개를 치는, 주역이 되는 그런 시간이 왔고 앞으로 대선 정국도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층도 상당히 중도에서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중도청의 선택에 이재명과 윤석열의 흥망성쇠에도 걸려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같이 지켜봤고 앞으로 11개월 동안은 이제 대선 정국에서, 대선 정국의 주역은 윤석열과 이재명인데 이 대선 정국을 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방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혹정을 거듭해온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의 적폐, 이것을 심판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분명하게 방향성을 잡고 어떤 경우에도 팩트에 근거해서 대선 정국을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하고 전망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